경남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82명으로 늘어났습니다. 경남도는 11일 오후 5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전날보다 2명이 추가돼 총 82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. 추가 확진자는 거제거주 49세 남성과 진주거주 23세 여성으로 이 여성은 대구 신천지 교육생으로 파악됐습니다. 시군별로 보면 창원이 20명으로 가장 많고 거창 19명 창령 9명 합천 8명과 김해 거제 6명 밀양 5명 진주 3명 양산 고성 2명 남해 함양 1명씩입니다.